전기공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습득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개념을 듣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하고 기출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학에 관련된 것만 풀건데 만약에 제가 인수분해를 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면 그거를 공책에 따로 적어가지고 아 내가 이 연고맨 강의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이 강의는 첫 번째로는 개념 설명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거에요 차근차근 개념 설명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두 번째로는 인수분해를 터득한 사람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가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앞서서는 이번 과정도 해볼 거에요 첫 번째로는 천천히 한번 풀어보고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는 실제 시험 실제 시험처럼 인수분해를 해볼 거에요 그럼 해봅시다 이제 1번부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인지 봐야 됩니다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에요 1하고 마이너스 3은 같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 합곱 인수분해 합곱 인수분해 해봅시다 마이너스 2가 합 마이너스 3이 곱이에요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습니다 1하고 마이너스 3이 있겠네요 마이너스 3 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건 정수가 아니잖아요 3은 마이너스 1 되죠 이거 말고 또 없죠? 없습니다 합을 찾아 봅시다 합 1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가 돼요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위에 r이 있네요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3 0 이 식을 이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0 되는 r 값을 찾을 수 있어요 0 되는 r 값 뭘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부분이 0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 그러면 0이 됩니다 0 되는 r 값 마이너스 1 0 되는 r 값 또 찾을 수 있죠? 3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r 값을 마이너스 1 3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0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요 방금 과정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16 단원이고요 저희는 인수분해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16 단원으로 이어진다 2차 방정식 이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이제 2번 해볼게요 이게 디터미넌트 행렬 판별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도출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디터미넌 써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왜 또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4가 외톨이처럼 따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14도 같이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네모 부분을 분배법칙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14도 계산해 주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에요 네모 부분을 첫 번째 분배법칙 써서 써서 정리해 준 다음에 외톨이처럼 있는 거 같이 계산해 주고 외톨이 계산 세 번째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여기에 따로 띵 나와 있는 거는 다 분배법칙 써서 계산을 해 준 다음에 같이 인수분해를 해 줘야 돼요 그럼 네모 부분을 우선 분배법칙 써서 해 봅시다 분배법칙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4번 계산해 봅시다 s제곱 플러스 s 두 번째 거 6s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6이 되겠죠 마이너스 14 이거 그대로 옵니다 이거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을 해 줍니다 여기 인수분의 꼴이 있다고 해서 뒤에 상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인수분의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은 s는 s끼리 정리를 해 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s제곱 그리고 7s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인수분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반의 제곱 해 보고 안 되면은 이 단계 뭐였죠 합곱 해 보고 세 번째 안 되면은 근의 공식 하는 거예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7의 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8이 아니죠 그러니까 합곱으로 풀어야 됩니다 합해서 7 곱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써봅시다 1 마이너스 8 되고요 마이너스 8 되고요 3은 없고 4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또 6 8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거 말고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해서 7 되는 걸 찾아 봅시다 이거는 합해서 마이너스 7이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합해서 2가 되고 합해서 7이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 것이 인수분해 되는 꼴이네요 정리해 보면은 s 플러스 8 s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답은 인수분해 한 꼴이 s 마이너스 1 s 플러스 8 s 플러스 8로 되어 있어요 이거 순서만 바뀐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케이 인수분해 했고요 여기서 0 되는 값은 s 1 넣으면 0 되죠 이 부분이 0 되잖아요 1 그리고 이 부분 마이너스 8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는 1하고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인수분해 단계는 아니지만 인수분해 다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 문제를 풀려면은 s가 0 되는 값이 뭐지? 1하고 마이너스 8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인수분해 할 꼴이 여기 있네요 인수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꿔 줄 수 있죠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고요? 이것은 등식과 방정식 3단원에서 배운 건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등식의 좌변 우변에 똑같이 좌변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도 좌변 우변에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겠죠? 이걸로 빠르게 하는 겁니다 좌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나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을 없애줄 수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1이니까요 1 곱하기 가로는 1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괄호가 없어지죠 그래서 밑에 식처럼 됩니다 0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인수분해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이냐 반의 제곱 아니죠 4의 반은 2 2의 제곱은 4 3하고 4는 다르잖아요 3하고 4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합곱 곱 곱 곱해서 3 되는 거 찾습니다 이게 있겠고요 이게 있겠네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1하고 3을 합해 봅시다 4 마이너스 1하고 3 합해 봅시다 마이너스 4 합해서 4 돼야 되니까 이거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3 2식이 2식이 되었습니다 0 되는 값 뭐예요? 한번 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0 되는 값 뭐예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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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이네요 또 4번 2번하고 같은 꼴이네요 이건데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2가 외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배법칙 써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S는 S끼리 묶을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완전제곱식 반의 제곱이 아니죠 5의 반은 2분의 5 제곱은 4분의 25인데 4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합곱을 씁니다 합곱 합곱에서 중요한 거는 곱부터 먼저 보는 건데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다 곱해서 4 되는 거를 찾아 봅시다 이게 이겠고요 이게 이겠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도 곱해서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곱해서 4가 되죠 그런 다음에 더해서 5 더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4 답은 뭐죠 합해서 5 되는 거 찾아야 되죠 이거네요 식 써주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4 0 0 되는 s 값은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번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인수분해 꼴을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외톨이로 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분배법칙 써줍니다 s 제곱 마이너스 4 s 플러스 3 은 0인데 이거를 풀어주려면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인데 3하고 4는 다르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 합곱 합곱으로 풀어봅시다 곱 합곱 곱해서 3 되는 거 찾아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더해서 4가 되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이거네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 값은 뭘까요 여기서 1 여기서 3이 나오니까 s 값은 1하고 3입니다 6번 이 식을 인수분해 해 봅시다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이건데 첫 번째 단계 완전제곱식 3의 반은 2분의 3 제곱하면 2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합곱 합 곱 곱해서 2 되는 거 찾아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3 합이 3이네요 이거 그래서 정리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0 되는 s 값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7번 풀어 봅시다 7번은 부등식이 나와 있어 가지고 밑에 부분은 몰라도 되지만 인수분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인수분해 해 봅시다 이 부분만 인수분해를 해 봅시다 부등식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는 이 아니라 부등식이잖아요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17단원입니다 17단원의 부등식 단원을 보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우선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첫 번째 단계 완전제곱식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은 4분의 6 4분의 9 그러니까 4분의 9하고 2는 다르기 때문에 1번은 안 돼요 합 곱 그래서 곱해서 2 되는 거 찾습니다 이게 있겠고요 이게 있겠네요 합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건 뭐죠? 밑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K-1 K-2 이렇게 됩니다 7번은 인수분해하고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8번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부등식이 들어가네요 부등식은 나중에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5 인수분해할 거니 부등식 부분은 지울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제곱식인지 봐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합곱 인수분해 완전제곱식이 안 되면 합곱 합곱도 안되면 근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5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인데 4분의 25가 5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안 돼요 합곱 했는데 곱해서 5 되는 거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합해서 6 합해서 마이너스 6 어? 마이너스 5가 없네요 마이너스 5가 없으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인수분해 합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16단원에 있습니다 16단원에 근의 공식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왜 이 단원에 넣었냐 3단계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아 완전제곱식 안되고 합곱도 안되면 근의 공식도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모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속도로 풀어야 됩니다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풀어야 됩니다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는 완전제곱식 안 돼 곱에 집중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합해서 마이너스 2 되고 합해서 2 되고 이거네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R 값을 구하는 겁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꼴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14가 있으니까 다 풀어서 분배 법칙을 써 보자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7의 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이 아니네 분수니까 마이너스 8 안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찾자 그래서 더해서 7 되는 걸 찾으려면 이거네 그래서 S 값은 마이너스 8하고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풀어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S 제곱 4S 플러스 3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자 완전제곱식일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일까? 음 4의 반은 2 2의 제곱은 4인데 3하고 4는 다르니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이 아니네 그래서 합곱으로 풀어야 되는데 곱해서 3 되는 거 찾아보자 이건데 합해서 4 되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S 값이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분배법칙 S 제곱 3S 플러스 2S 플러스 2 3은 6 S 제곱 5S 플러스 4는 0 반의 제곱 하니까 4가 안 되니까 이거는 합곱으로 푸는 거네 곱해서 4 되는 거를 찾아보자 음 더해서 5 이거네 S 플러스 1 S 플러스 4 그래서 S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5번에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건 뭐였죠? 이거였죠? 이렇게 되는데 분배법칙 써서 반의 제곱 하니까 3이 안 되네 이거는 인수분해 꼴이다 합곱 곱해서 3 되는 거 찾아보자 곱해서 3 되는 거 다 찾았으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는 이거네 1하고 3이 S 값이 되겠네요 6번 여기 있네요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돼 있네 분배법칙 반의 제곱이 반의 제곱 아니니까 합곱으로 푼다 곱해서 2 되는 거는 더해서 3 되는 거는 더해서 3 되는 거는 더해서 3 되는 거는 S 값은 이렇게 됩니다 7번 인수분해 8번 이거를 인수분해 하는 상황이었어요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인수분해 반의 제곱 5가 아니니까 이거는 합곱으로 풀어야 되네 합곱 아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없네 귀찮지만 근의 공식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제곱식, 반의 제곱 두 번째로는 합곱, 합곱이 안 되네 세 번째로 근의 공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쭈루루룩 하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그만큼 푸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8번 문제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이거는 수학에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전투수학을 다 한 다음에 아,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면 8번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인수분해 쭉 한번 기초 문제 풀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공책에 쓴 다음에 실제로 혼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가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twilight 많으세요 toe 표